아픈 사람들이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. 고혈압이나 위험 또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합병증이 없는 사람들은 큰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. 그래서 동네 병원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건데 정책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내용 짚어볼 텐데 저희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벼운 병이란 뜻의 경증 대신에 비중증 질환으로 부르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. 지난 8일부터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, 당뇨병, 위험 등 100개 비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. 환자를 받은 대형병원도 건강보험공단 받은 급여가 30% 깎이는 만큼 비중증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형병원 쏠림을 막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보완할 점은 있습니다. 폐암으로 서울대병원에 다니고 있는 이 할머니는 동네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일반 약국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. 이 경우 환자 스스로 챙겨야 할 게 많은데 중증 환자에게는 쉽지 않습니다. 보건소 소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다 미리 드리죠. 제가 임상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처방하라고 이런 약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. 보건복지부는 중증과 비중증 두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입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국제 umm Coleman 조사 pulled controversial Ricord